다음날 뒤로 가고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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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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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에요. 저는 지금 서든어택 팬미팅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차가 너무너무 많이 막히네요. 저희 매니저님 차가 너무 많이 막히네요. 오늘 무슨 일이지? 토요일이네요. 토요일이네요. 고니치와. 고니치와. 제가 7월 5일날 타이... 타이페이에 갑니다. 대만에 갑니다. 드디어 예예예. 후! 네. 대만 M 카운트다운 인 타이페이. 가서 드디어 제가 우리 대만팬분들을 만나게 되네요. 오. 태국도 빨리 가고 싶다. 태국도 가잖아요. 우리. 그쵸. 태국도 가고. 싱가폴도 가고.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에이. 갑작스러운 메이크업. 여러분 제가 진짜 정말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언니. 어? 너무 이상한데. 언니. 언니도. 언니도 뒤에. 언니는 헤드폰 봐. 언니 눈썹 한번 올려봐. 이렇게. 아 웃겨. 나도 이상호 되게 많았네. 입을 벌리래. 언니 봐봐. 입을 벌리. 입을 벌리래. 언니 언니 언니. 언니도. 아 같이. 뭐야 이거. 아 이거 진짜 귀여워. 아. 어머. 어우 눈부셔. 어우 눈부셔. 햇살이 눈부시네. 햇살이 밝아서. 햇살이 아주 따뜻해서. 햇살이. 햇살이. 아 잠깐만 이거. 이거. 프랭크를 써. 이거 원유 오빠. 원유 오빠. 원유 오빠가 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때 우리는. 기호에서 엄청. 아. 아 왜 그렇게 말해. 햇살이 밝아서. 햇살. 큰일 났어요.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어떡해. 빨리. 이 메이크업 오늘 옷이랑 뭔가 되게 잘 어울리는데. 여러분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더위 조심하시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봄비 이장님. 이장님께서 얼른 오시고 무대를 접수해 보자. 오빠 저도 빨리 가고 싶은데요. 지금 차 너무 많이 막혀요. 어떡해요.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밤에 오세요. 눈화장이 잘 됐대. 되게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짱 신기한 것 많아요. 뭐가 제일. 뭐가 제일 괜찮아요? 하트. 아까 하트. 하트 뾱뾱이랑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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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들어간 거. 하트 뿅뿅. 입술 뭐 바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디올 모델이라서요. 디올을 발라요. 여러분 저는 디올 모델이라서 제가 지금 바른 립은 디올 립사트 641. 우와 나 이제 번호도 되게 잘 나와. 손톱.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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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멘트를 따다가. 제가 누가 봐. 여기저기와. 여러분 여러분. 준비hn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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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누나를 나보고 안녕 동생. 동생 안녕. 동생 안녕. 동생 안녕. 헬로! 9월 컴백 스포 해주세요 스포 했다가 우리 회사에서 나 심할 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심할 수 쓰면 어떡해요? 물고도 손 내면 더 했어요 저희 회사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되게 엄청 좋아요 언니 언니 우리 회사 이사했는데 회사에 대나무습도 있고 부엌도 있고 약간 생각의 방도 있고 연습실도 있고 스포 앞에 생각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대회의실도 있고 소회의실도 있고 일단 복층이야 근데 되게 약간 구조가 조금 특이해 되게 되게 특이해 일단 회사에 부엌이 있는 게 되게 특이하지 않아? 근데 부엌이 되게 우리 촬영 가면 있는 에어빈 그런 부엌 있잖아 크럼부엌이요 대박이지? 대박이지? 대박 가념집이니까 나중에 초대해주세요 얼마든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곡 작업을 하러 갈 거예요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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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곡 작업을 하러 스케줄 끝나고 이제 저는 곡 작업을 하러 갈 거고요 앨범 스포는 안 돼요 미안해요 앨범 스포 안 돼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 2주 2주 3주 4주 4주 factions 왜 불러? 언니 왜 불러? 영감 왜 불러? 어제 했어 발라먹었어 맞나? 미안해요 여러분 오늘 유빈언니도 팬미팅하나보다 유빈언니 노래 유빈언니 노래 사랑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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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곤란해요 따라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고민 누르지 마요 잠시만 해봐요 분주하기도 하시는 날 그냥 늘리지 않는 법 아직 모르겠나요 베베? 베베? 오 기대떠나 어쩌고 신경쓰지 않아 왜 I don't cry 뭐지? 서둘러줘요 난 아파 숙련합니다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베이베 휘 건물 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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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언니 오늘쯤 되면 내가 좀 곤란해요 나를 알고 싶나요 모자이크 은혁 혹시 좀 말해봐요 분주한 이 도시는 끝이 내려주지 않는 법 아직 모르겠나요 배 배 배 손을 잡을 한잔 신경쓸지않 Boy I don't cry I don't cry I don't cry I don't cry 어? 여러분 도착한 것 같아요 안녕